LG에너지솔루션의 아리백 전환 실적이 33%로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앞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리백은 오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%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클라이밋그룹이 주관합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폴란드 공장은 2019년부터 미국 공장은 2020년 7월부터 재생에너지 100%를 사용해 운영 중입니다. 기업별로 살펴보면 아모레퍼시픽이 5%,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 등은 0%로 국내 기업은 실적이 저조한 한편, 미국의 애플은 100%, 인텔은 81% 등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